생원의 꾀병. 옛날 어떤 시골에 선비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둔하였으나 집안이 넉넉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생원은 색을 좋아하였다. 생원의 집에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나이는 20세이며 어릴 때부터 생원 부인이 안방에서만 같이 자라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규방 처녀와 다를 바 없어서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생원은 그녀를 연모하였으나 잠시도 부인이 허락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의 계책을 세워 하루는 이웃의 절친한 의원 박씨를 찾아가 부탁하였다. 내가 병을 앓는 것처럼 할 테니 당신은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 그러면 좋은 도리가 생긴다. 이에 의원은 이를 허락하였다. 수일 후 밤에 생원이 갑자기 크게 아픈 척하자 집안 사람들이 아들 선비에게 알렸다. 아들 선비가 크게 놀라 아버지를 문안하자 생원은 온몸이 아프고 한기가 들어 몹시 괴롭다. 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혼미하여지며 위독해 보였다. 선비는 크게 걱정하여 곧 이웃의 박 의원을 청하여 진맥해 하였다. 진맥하던 의원이 말했다. 며칠 전 뵈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병안이 갑자기 이토록 위독하게 되었소. 노인의 맥도가 이와 같으니 저의 우견으로는 사실 쓸만한 약이 없소이다. 다른 명의를 찾아 의논하여 약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 선비는 다시 크게 놀라 그의 손을 잡고 애걸하였다. 다른 의원이라야 의원님 같지 않고 또 의원님은 아버님의 깊음과 맥도를 익히 알고 있는데 어찌 좋은 방법을 생각지 않고 그대로 물러가려 하십니까? 의원은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백약이 합당한 것이 없으나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얻기가 곤란하고 혹시 잘 못 쓰면 해가 있기 때문에 답답할 따름입니다. 병안이 전적으로 한기로 인해 가슴과 배에 맺혀 있으니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20세 수천여와 함께 따뜻한 방 한가운데에서 병풍으로 바람을 막은 다음 알몸으로 가슴을 서로 마주대고 안고 누워 땀을 흘리면 곧 낫지만 달리 어떠한 약도 소용없으니 내가 생각하기에 20세의 여자가 산 것의 딸이면 남자를 이미 경험했을 것이고 여염 양반집 여자는 아무리 한때 약으로 쓴다고 하지만 즐겨 이 말을 듣겠소 이것이 말하자면 어려운 일이라오 이때 마침 선비의 어머니가 마루에 있다가 의원의 말을 듣고 급히 아들 선비를 불러 말했다. 지금 의원의 말을 들었는데 그 약을 얻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안방 여종은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라 아직까지 문밖 구경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양반집의 규수와 조금도 다를 바 없고 나이 지금 20세이니 만일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아이를 한번 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선비는 기뻐하며 의원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그의 아버지 생원에게 구하였다. 이에 생원은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와 같은 약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의원의 말이 이와 같다 하니 한번 시험하여 보는 것이 무엇을 해롭겠는가 그날 밤 병풍으로 방 안을 가리고 여종에게 치마와 저고리 끈을 풀게 하여 생원의 이불 속으로 들게 하였다. 아들 선비는 문 밖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창 밖에 서서 생원이 땀내는 것을 살피고 있었다. 얼마 후 생원이 그 여종과 함께 운후가 그금에 달하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중얼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며 불평했다. 그것이 무슨 놈의 땀내는 약인가 그렇게 해서 땀낼 거라면 왜 나와 땀을 내지 못하는고 이때 따라 들어오던 아들은 눈을 흘기면서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도 어리석은 말씀만 하시옵니까 이 우한은 조선시대의 고금소총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돈 있는 양반들의 행시를 풍자한 설화입니다.